암 짜근데? 암 짜근데? 암 짜근데? 지금 올리신거에요? 우와 붕어 3마리 잡으셨어요? 붕어 3마리 잡으셨어요? 붕어도 커 2마리는 크고 이거 작다 우와 빵이 정말 아니네 아이고 2마리는 완전 우와 우와 얘는 장어 여깄네 장어 이거네 저것도 힘 좋죠 저정도도 제일 큰게 더 세요 저 장어가 됐어요 저상테도 아 장어는 아 이것도 떡붕이에요? 붕어 같은데? 붕어 같은데? 이건 붕어인데 황뿌리 같아 황뿌리 혁뿌리는 좀 왜? 토종봉어 중에 더 좋은거에요 약간 혁뿌리 스타일이에요 여기가 크죠? 여기가 어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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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진짜 저 댐 방류에서 거기서 오네비인가? 소풀이면 진짜 그런 데서 내려오고 올라올 올라올 때는 없지 오우 오우